4, 5일차는 4, 5일차는 네? 나무님 여기 오셔서 아주 그러네 여기 와서 넌 좀 충격을 발휘한다? 아 여기서 사람 죽이니까 재밌더라고 아크에서 아크에서 짚덩어리였는데 맞아 사망이가 있어서 괜찮아 커버가 됐지 반사님 저는 귀가 멀었습니다 미치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증인이야 아 그 그 그러니까 죽는 거야 형 새 안 죽나 새? 아 새야? 어 새 엄청 쌓았는데 잘 안 죽더라구요 아따마 죽을건데 가자 가자 아 있나? 어? 아 오케이 어? 아 오케이 어? 어? 멜로린다 안돼 나무 열매 이거야 이거 누가 뒤에서 발 땡기냐 아 저 그냥 토끼 잡으려고 하하하하하하 아니에요 저렇게 쓰레기 씨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나 나 촉 되게 좋아 하하하하하하 토끼 잡았다고 하하하하 이 촉 너무 쓰레기다 죽을뻔했네 다들 빨리빨리 오세요 여기 다 뒤쳐지는 멤버들이 많아 왜 세명밖에 없어 광물 캐 면서 가느라 광물.. 광물 캐지 말고 오세요 나 고기는요? 어 아 고기는 거기서 잡아 거기서 시컷 잡아야 돼 어차피 어 그렇네 화면 어디 갔지? 여기 자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활 땡기지 마요 하하하하 야 근데 어느 정도는 좀 덜 뒤쳐져야지 너무 뒤쳐지잖아 적인 줄 알고 죽여 그러면 죽어요 로스님 말했자면 활 땡기지 말라고 하하하하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박탄도 캐고 나무도 캐고 가자 네 야 여기서 내가 앞에서 두방 때리고 마무리가 두방 때리고 세번째 사람이 먹어 이거 하하하하 진짜? 왜? 그냥 지나가 그냥 지나가 이렇게 두방 앞에 때리고 지나가 그냥 아 오케오케오케 하하하하 이게 시간도 줄여 시간도 줄여 가는 시간 줄여 하하하하 내가 선박힌다니까 뒤에서 마무리해 그래 그래 어 나 도끼 높다 난 아 그래? 응 그럼 내가 마무리샷 가자 나무는 제가 도끼 두방치로 끝인데 뭐야 금 도끼야? 네 저런 곳으로 다니네 새벽에 만들었죠 하하하하 새벽 1시부터 했어요 1시부터 하하하하 미쳤네 하하하하 1시부터 지금까지 한건 아니지? 아 3시간 자고 끝났어요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 시간 빼고 새벽 1시 새벽 1시부터 3시간만 빼고 하고 있다고 지금? 네 미쳤네 와 하하하 이 서버 우리가 먹자 어 그 정도 노동력이면은 몸 생각해서 쉬엄쉬엄 하세요 어? 철 나왔다 아 이 정도야 뭐 다음 파트 우측 상단에 아프리카는 우측 하단에 추천 한 번씩 여러분 눌러주십시오 즐겨찾기 하고 큰일났다 왜요? 뭐죠? 아까 나무 죽인 사람 왔어요 아 그래요? 닝구님? 그럼 문 닫고 나오지 마요 그동안 좀 지켜만 보세요 그냥 장문으로 뛰어내려요 혹시 뭐 총 쏩니까? 아 아 그런거 같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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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진짜 한 번 죽여야되는게 똥은 우리가 쏴고 치우는거 닝구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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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가리 와리가리 하하하하 어떻게 보면 이득인데요? 저분 지금 맨범인데? 총알만 쏴고 아 민군이 총알 총알 날려 총알 날려 민군이 그래 총알 날려 총알 날려 이미 갔어요 계속 죽여 하하하하 저기 떴네요 밑에 아 저 인퍼머스 게이지 좀 인퍼머스 게이지 확 올려놔요 우리가 나중에 가서 정리할게요 확 올려놓으면 어 그치그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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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죽여 그냥 가져 나무인도 꽤 높으시네 어 나도 꽤 높아 나지는 사실 죽이면 안되는데 왜이렇게 오늘 잘 쏘는지 모르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샷발 좋구요 저랑 총 바꾸실래요? 이거 총 절대 사람 못죽이거든요 아니에요 하하 안돼 이야 사막이다 사막에 그 난파산 한번 들려요 저희? 난파산 한번 들지 뭐하죠? 난파산에서 일단 고기하고 빨간 철 획득하고 갑시다 오키 옆에 네티지가 두 마리나 있는데 헤드샷 어 모래폭풍 오네 야 뭐야 뭐야 뭘 파꾸고 있어 멀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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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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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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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어지면 안보여 우리 몰라도 몰라 우리 왜 다섯명이지 다섯명인가 원래? 어 맞아 맞네 맞네 하하하하 왜이렇게 다들 빠르시지? 신발 없는 마냥 신발? 저 있어요 아까 저랑 신발 바꿔봤는데 너들이에요 하하하하 현실반영인가? 방제는 수정하기 힘드니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프터 없는게 아닌가? 아니에요 사망처럼 쉬프터로 샷건 쳐서 없는거 아니야? 하하하하 샷건 안 쳐요 샷건 시면 저 쫓겨나요 왜?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아 만약에 PC방이면 진짜 쫓겨나겠다 맞아요 쫓겨날 뻔 했어요 오 대지 왜이렇게 크지? 오오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또온다 또온다 어디죠? 뭐야 저거 진짜 나야 나 나 나 진장해 멧돼지한테 총 쏘지마 총 쏘지마요 멧돼지가 뭔지 멧돼지는 면적이 너무 넓어서 쏘고싶어져 저쪽이네요 남파선 오케이 잠깐만 이거 갈라져 왜 갈라져 방향면 갈라져 남파선 저쪽이야 남파선 이쪽이야 이쪽 아 오케이 이쪽입니까? 하하하하 한명 없는데요 어? 디엘 운영이야 어 나 나 나 어 빨리야 빨리 한 마리 정 컷했어 오케이 어머베이베 어 그러지 어우 깜짝이야 방금 화살 누구에요? 누가 날 조준했어 빗나갈 수도 있지 거 맞아요 빗나갈 수도 있지 거 빗나갈 수도 있지 거 하하하하 빗나갈 수도 있지 거 사람 왜이렇게 꽉 막혔어요 그거 맞아 사람이 살다 보면 미치고 미치고 밀어달라는데 무슨 빗나가 꽉 막히셨네 그냥 꽉 막히고 그냥 터지실 건데 이제 어이고 몰이 하시네 몰이 하셔 근데 이런 데는 총 쏘면 이득이지 그럼 동물들 한 번에 오니까 내가 우리가 안 가도 되잖아 어 빨간색 광석이다 내 뒤에 돼지가 따라오는데 와 돼지 컨트롤 내 뒤에 돼지가 뭐야 니가 기어이 죽을려고 그냥 저기요 지금 다 흩어졌거든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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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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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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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한번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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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두 약진 앞으로 약진 앞으로 근데 안 갔다 뭔지 모르겠다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그쪽 아니에요 오른쪽이에요 그쪽 야비군 아 진짜 야비군 진짜 너무 싫다 난 안 가지 아직도 난 더 가야돼 2년이나 더 가야돼 어 클레이다 됐어 제가 이 나라를 통일시키겠습니다 나와서 챙겨 어 뭐야 나 한대 쳤는데 얘가 왁타네 초록색이 사기 다 꿀맛 저거는 국깽이가 4티어네 초록색 국깽이는 우와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초록색이네 미쳤네 금독 금독기에 초록색 국깽이야 초록색 국깽이야 황금고블린이다 하하하하 황금고블린이라니 황금고블린이라니 어 여기로 들어 여기로 들어 여기로 들어 남파선 가까이 가지마요 올라가지마 올라가지마 올라가지말래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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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올라가지마 여기서 끝까지 가서 아이템 먹고 내려와도 피 안빠져 피 안빠져 방사능 간다? 어 가운데가 엄청 많이 올라가는데 무조건 달려 무조건 달려 아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달려야돼 알았어 알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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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뭐하게요 주변에 빨간도 좀 기고 있을게요 거기 템 여기서 템 두개 나와 다 먹었는데 아까전에 여러분 네 다들 어디갔어 남파선 반대편 남파선 반대편에서 뭐해요 와 가운데 게이지 개 올라가 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 따라오면 돼 나 따라오면 돼 나 따라와 뭐야 나 어딨냐 여기 어디야 와 멈추면 안돼 멈추면 피 빠진다 어 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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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와 씨 만들편으로 갑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알아 안 빠져 피 딱 맞았다 아 그러네 딱 맞네 아 빡세다 빨간색 돌은 다 무시하시고 싹째 나갔어 빨간색 돌 문형이 아니 근데 이렇게 오면은 여기 여기 근처에 있는데 파밍 할 때가 있긴 있어? 요거 그 끝에 끝 끝이랑 그 기둥 안에 파밍 원래 상자 나와 기둥 안에 뭐 나왔습니까? 아니 모르지 이제 확인해야지 방사능이 떨어졌으니까 빨간색 돌 죽으러 갑니다 야 저기 저기 돌 있다 저 죽으러 가자 다이나마이트로 캐야되지 저거 아니 빨간색은 그냥 곡괭이로 캐요 어 빨간색은 곡괭이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캐면서 어 파밍 되있다 여기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아 좀 아까 전에 캤다니깐요 하하하하 뭐야 화살 날라간대 방금 니 동생 죽었다고 좀 같이 죽지 말라고 지금 한 명이 없거든요 저 뒤에 있어요 저 빨간색 돌 캠는 가고 있어요 아유 어거 부모님 오셨네 아유 하하하하 가자 죽여 죽여 배지가 스탯발들 여기서 여기서 약간 불 좀 피웁시다 우리 오케이 오케이 일가족 몰살했으니까 비카님 봉화도 좀 하고 비피 한 번 하자고 잠시만요 어디인지는 알아요 여기 안 지워져 잠시만요 올라옵시다 올라옵시다 여기여기여기 뭐야 여기서 고기 한 번 꼽시다 어 응 석탄 네 자 고기 고기 오케이 우리 나중에 여유되면 이것도 두 개씩은 갖고 다니겠지 아 하도 올라간다 진짜 여기다가 오아시스 만들어야겠다 가능합니까 아 미치 하하하하하하 아 미치 오렌지를 심고 있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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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도 방송 좀 키울게요 온다 온다 예 이제 오네 아까 전에 때려놓으네라 저기 멀리 있는 거 근처에다가 화살만 찍어놓으면 애들이 알아서 와 밥이 알아서 밥이 알아서 굴러와 하하하하 아 내꺼렸다 엉클츠에 들어온 밥 됐다 서버가 이렇게 잣래기 심하지 고기 드실 분 저는 구워서 먹을게요 왔습니다 어 맞혔어 저도 구워서 먹겠습니다 빨간색 돌 6개 캤어요 오케이 돌아갑니다 사망인은 이 게임이 없어서 인전하점 없네 오케이 헛헛 어 한 개는 주시지 찍찍 찍찍 아니드 에이드 아 제가 구워드릴게 아니 됐어 있어요 네 먹고 나도 빨리 고기 구워 먹어 어 빨간색 돌이다 찍어볼게요 슈웅 되게 뜨겁네 네 근처에 있어서 진짜 뜨거워요 고기 다 익었어요 고기 가져가세요 멀리서는 돼지 쏘지마 왜 여기 와서 죽이게 어 당연하지 땡겨 땡길래요 머리에서 쏴 머리에서 쏴 땡길래요 어그로 끌려고 고기 났어요 고기요 여기 바닥에 있는거는 죽지마세요 썩은 공기니까 어 나 돌 캐는 사람 죽일 뻔했다 아 이거 뭐야 이거는 익은 공기였네 돌 캐는 사람 있다고 아 저요 죽여버려 저요 어 아 아 비카님이야 미안해 어 아니 나 몹인줄 알고 떼려고 했는데 보니까 비카님 왜 아직도 여기서 노동을 해 먹을 땐 같이 먹어 같이 고기 먹고 있는데 거기 혼자서 돌을 캐고 있냐 거기서 아 나 이것도 죽일 뻔했네 시청자 분들 이렇게 저희가 사람이 많습니다 응 쩝 사람들이 근데 다 노동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병이에요 병 응 고기 고기 안 드신 분 저요 저요 얼른 좀 드세요 다들 드시고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네 비카님 지나가지말고 있죠 빨간 곡괭이로 캐지는데 오래걸려서 그렇다네요 빨간 곡괭이로 한참 걸리던데 캐 때 보니까 빨간 돌이요 초록색 돌 아 초록색 돌이요 아아 빨간 곡괭이로 한참 걸려 진짜 네 그 매우 아플텐데 알로에 알로에 아직 안 캐지네 고기 안에 더 있는데 좀 드세요 탑니다 고기 타요 누구 꺼내 꺼내 어 불 끕니다 어 불 꺼요 갑시다 아 고기 났어요 고기 났어요 고기 났어요 아 왜요 이제 가야돼 이제 가 엄청 많아가지고 철거하고 먹지 못할 바 있는데 뭐 다들 어디있어요 아까 거기로 오세요 네 아 다 있는데 다 있어요 여기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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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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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을 본 것 같은데 네 아니 하얀색이 번쩍하고 빛나게 사망이어도 춥는거야 누가 돌 캐는데 저거 돌 캔다고 아니 분명히 돌 캐면 먼지 올라오잖아요 어 먼지 올라와요 보이는데 없어 아무도 없어 귀신 아까 저랑 갈때도 둘이서 갈때도 계속 그러시더니 아니 너무 춥다 어우 비닐을 써야겠네 나는 팍카 입고 있어서 안 추운데 역시 사막의 밤이야 나는 회색 팍카 입고 있어서 안 추운데 죽이면 나오나 죽이면 나오나 와 그거 언제 만들었대 그것도 나 이거 삶일 전에 만들었어 빡타 우리 지금 그거 만들려고 여기 온 건데 아 이거 만들려고? 어 그레이 그거 아니야? 그레이 그리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파밍지요 아 그래요? 거기 가면 그거 사스카치 많이 나오고 아 그럼 거기서 합시다 나가랑 거기서 캐고 어 침묵 가도 많이 나와 그럼 여기서 뭘 캐오는게 제일 혜자야? 초록색 광석이요 어 광석 초록색 광석? 이건 어디 있나? 붉은 사막에? 어 붉은 사막에 붉은 사막에 초록색 광석 많이 나와요 아 그러면은 목표 50개 잡자 오케이 닌군이 낙사했다 그니까 하하하하 어디서 낙사했지 자 그러면 저희 집에서 낙사했어 집에서 음 붉은 광석을 한 삼사십 개 캐오 가겠습니다 붉은 광석이요? 아니 초록색 아 초록색 초록색 붉은 거는 그냥 덩이고 널린 게 방금 계속되는 게 붉은 광석이고 초록색 광석을 캐겠습니다 사막 파밍 좀 하나 가자 파밍 지역까지 파밍 좀 하나 가자 아 네 어 저기 있다 왕돌 왕돌 아 저겁니까? 저기 저기 저게 초록색이지? 다이나마이트 일발장전 저거 오브젝트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부시면 광석 종류불로 한 개씩 다 나와 아 진짜?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석탄 돌 이런 거 다 나와 와 이거 무지개 광석이었네 무지개 광석이네 티티티티티티 빨간색 광석은 빨간 도끼로도 캐지네 일단 해! 일단 해! 일단 하고 어 여기서 해! 여기서 해! 끌림 불 위에 올라가요 한 번 화상 한 번 입어요 어 그게 나아 끌림 파티다! 끌림 구워 먹자 됐다! 됐다! 내려와! 어... 됐다! 억세요! 가자! 나도! 나도! 추워! 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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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다 자기 한 번 구워 나는 전혀 안 추워 짜증나 해 자, 짜증 난다 난 전혀 안 추워 더운데 안 지, 그렇. 날씨가 어허허허허헣 어허허허허 ό어허호허허헌 가자 가자 어 사수카치다 자__o 죽여라! 맞았다 아 너무 높다 불쌍한 친구 헤드샷 어 뭐야 불쌍한 친구 그렇지 총을 쏴 총을 아까 죽은거 많으니까 아 141발 공짜 아 가죽 안나왔어 안나왔어요? 아 또 꺼지네 가죽이 무조건 나오는게 아니구나 네 무조건 나오는건 아니에요 불쌍한 친구 어 방향 틀어진거 같은데 이쪽이 아닌데 이쪽인거 같은데 이게 어디죠 해가 지금 뜨는 방향이 이쪽인데 왜 아무리 그렇게 걸어도 저 난파선이 가까워 보이죠? 우리 꽤 많이 걸은걸로 욕격하는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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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여기서 좀 살았어요 배고픈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여기서 30분 동안 살아남았었어 그리고 결국 난파선 옆에서 내가 꽉아있지 그게 뭐 살아남은거야 초록색 광석 30개 들고와 그럼 결국 그거 잃었다는거야? 그래서 내가 새벽에 꽉쳐서 다시 죽으러왔거든 내 신체가 안보이는거야 주위에 빨간색 광석이 하도 많이 보이길래 캐다보니까 그거 80개인가 캐서 집에왔어 하하하하 아 그거 또 잃어버렸어야 되는데 개매붕되게 그래서 그걸로 나 그때 이거 볼텍션 총 만들었었는데 백서 떼가지고 아 대박이네 와 진짜 끔찍해 어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저 위에 구름다리 뭐야? 아 미친 저거 뭐야? 뭐야 아까 없었는데 우와 저거 뭐야 저 구름다리 저거 언제 만들었어 아까 없었어? 아까 없었어요 미쳤네 지금 만들고 있다는건데 저거 무지개다리인가? 가볼까요 한번? 저희 우리 갖다 무지개다리 건너는거 아니야? 하하하하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진짜 싸이코들 많다 무지개다리 건너러가자 중국 애들은 이렇게 약간 좀 스케일이 있네 확실히 대륙의 느낌이 응 역시 대륙 스케일 응응 확다르네 뭔가 넌 크..크거 보내 한국에서 저렇게까지 하는 놈은 없어 많이 크고 아름답다 저기요 야 네? 얘네들 그거 올리고 있는 저 앞에다가 그 밑에다가 우리 한 칸짜리 짓여서 그거 짓자 허수아비 하하하하 부저딸 하하하하 방해해? 하하하하 건설 차단하게? 하하하하